원준에 비해서 앞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아이텍과 공모지표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과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장비업체 지아이텍이 금일 수예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원래 공모가 희망밴드가 11,000원에서 13,000원 정도였는데 희망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14,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수예책 결과가 양호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청약일은 다음주 12일, 13일 양일간 진행을 하고 상장은 21일 날 진행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아이텍 과연 청약해서 얼마나 벌 수 있을지 기대수익률은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슬롯다이라는 장비를 만드는데 배터리 전극 공정에서 각종 소재들을 일정한 패턴 및 두께로 코팅하는 장비입니다 2차전지 핵심 공정 장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일단 실적 추이를 살펴보면 파란색 막대기가 매출액이죠 그리고 주황색 막대기가 영업이익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좀 아쉬운 게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이번엔 고객사별 매출 비중 그리고 제품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신거서를 보면 상위 4개사의 매출 합계가 89% 정도 즉 거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이 비중이 내년 조금씩 확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권신거서를 살펴보면 일단 국내 배터리 3사에는 다 납품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단순히 이 4개사 매출 비중이 높다라는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다 라기보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배터리 3사가 지배적이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살펴봐도 다 10위권 안에 됩니다 근데 이 3사에 골고루 납품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엔 제품 유형별 매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슬롯다이 비중이 한 70% 정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리페어 매출 비중이 26% 정도 됩니다 리페어는 한마디로 유지 보수입니다 장비를 팔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고객사에 가서 유지해주고 보수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도 한 25%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슬립노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디스플레이용 장비입니다 긍정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 디스플레이용 장비 매출 비중은 과거에는 거의 30%를 차지했는데 이제는 거의 1% 미만이에요 반대로 슬롯다이 그리고 이 장비를 유지 보수하는 그러한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로서는 90%가 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다 2차전지 장비 업체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최근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은 매출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2차전지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아이텍의 정성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아이텍이 속한 슬롯다이 장비 시장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일단 여기 보시면 국내 슬롯다이 시장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과점 시장이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경쟁사로서는 DH 주식회사, 창성테크 두 기업이 있습니다 해외 업체도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DH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장비 외에도 디스플레이 장비, 반도체 장비 등 다양한 그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직접적인 비교는 좀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창성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아이텍과 마찬가지로 이 슬롯 장비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성테크와 지아이텍 두 기업 간의 실적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창성테크가 지아이텍보다 더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 성장률을 본다고 한다면 지아이텍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20년 매출 기준으로는 지아이텍이 창성테크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 관점에서 본다면 지아이텍이 창성테크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수익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지아이텍의 공모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당연히 상장된 2차전지 장비 업체들, 그 업체들의 PR을 가지고 와서 너무 높은 PR 같은 경우에는 제외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코인테크, V1텍, 원인 P&E, NS 4개의 기업을 선정을 해서 이 기업들의 평균 PR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할인율을 한 26%에서 16% 정도 반영을 해줘서 최종 공모가를 11,500원에서 13,100원으로 희망 밴드를 정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공모가 상단 초과는 14,0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뭐 일단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지아이텍의 수혜적 결과를 살펴보고 최근에 지아이텍과 비슷한 기업이 청약을 진행을 했죠 바로 원준입니다 자, 원준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아이텍의 수혜적 결과입니다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수혜적 비율 2068대 1인데 아스플로 다음으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역대 2위 수혜적 결과를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통가능 물량 비율 같은 경우에는 29.5%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로 진행한 총 130개 기업과 비교를 해서 100분율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37.7% 100등 중에서 한 38등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모가 상단 초과 대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88.7%로 100분율 관점에서는 23.8%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25.3% 그래서 100분율 관점에서는 43%다 원준 살펴보겠습니다 원준 같은 경우에는 수혜적 비율 물론 높긴 높았지만 확실히 좀 지아이텍과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죠 유통가능 비율 같은 경우에도 지아이텍과 비슷하긴 하지만 지아이텍이 조금 앞서고요 공모가 상단 초과 대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했지만 역시나 지아이텍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준이 지아이텍을 앞섰어요 그래서 수혜적 비율, 유통가능 비율, 공모가 상단 초과 대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지아이텍이 원준보다 앞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공모지표 종합 점수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지아이텍은 76점, 원준은 73점으로 나왔습니다 비슷하지만 지아이텍이 원준에 비해서 앞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아이텍과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과연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기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HB솔루션부터 원티드랩까지 총 10개 기업이 지아이텍과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했어요 이 기업들의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시가 상승률 살펴보니까 10개 기업 중에서 무려 8개 기업이 더블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종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따상을 기록한 기업이 6개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60% 정도가 따상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공모주의 성과가 예전만 못하죠 최근에 상장한 그런 기업들 보시면 공모지표 상당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퍼포먼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지아이텍이 따상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좀 높이를 낮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노코라든지 카카오뱅크라든지 이 정도 사례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상장을 진행한 2차전치 내지는 수소 관련 기업들 어떻게 본다면 이 지아이텍과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상장하고 나서 어떤 퍼포먼스를 기록했는지 살펴보니까 이 역시 어마어마하게 좋은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최근 상장한 이 원준을 제외하고는 다 더블에 성공을 했죠 그 중에서도 한 3개의 기업이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공모주가 예전만 못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눈높이를 높게 잡는 것은 다소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준보다는 일단 스위치의 결과가 좋게 나왔죠 그리고 원준은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가의 절대 단위가 너무 높습니다 6만 5천원이었어요 그런 기업들은 무거워서 잘 올라가기 힘듭니다 근데 지아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모가 절대 단위가 부담스러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원준보다는 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아이텍이 만드는 슬롯 장비 2차전지의 핵심 장비이긴 하지만 시장 규모가 좀 작습니다 단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사인 창성텍과 좀 비교를 해봤죠 수익성 관점에서라든지 성장성 관점에서 지아이텍이 앞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수혜측 결과 살펴보니까 수혜측 비율 같은 경우에 역대 2위예요 그리고 공모지표 종합 점수에 있어서 최근에 상장을 진행한 2차전지 공모주 원준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아이텍과 공모지표 종합 점수 비슷한 기업들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 더블 그리고 따상에 성공한 기업도 많았죠 하지만 최근에 공모주 시장이 어느 정도 거품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눈높이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청약 경쟁률 기관 투자자들한테 주식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여기에 따라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유통 가능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따상이 나오는 기업이 별로 없는데 지아이텍이 꼭 성공해졌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